나가지 말고 옆에서 한번, 여기서 쓰실 거야. 핸들 바로 잡아. 브레이크 밟고, 클러치 밟고, 정지. 정지. 자, 우측 금방 켜야지. 그리고 자, 뭐냐 하면 안전을 확인해야 돼. 우리가 우회전하기 전에 좌측을 한번 봐. 차가 없지. 그죠? 그러면 브레이크 발을 떼고, 엑셀, 그렇지. 그렇지. 뒤로 오면 핸들은 내가 앞바퀴가 어딨다고 그랬어. 내 바로 밑에 있다고 그랬잖아. 오케이, 잘했어, 괜찮아. 넓게 봐, 이제. 넓게 봐. 자, 이제. 클러치 밟고, 엑셀 살짝 밟고, 살짝만 밟고. 그렇지, 핸들은 편하게 잡고 가. 그렇지, 있음 넓게 보고. 그렇지, 갑니다. 오케이, 잘 가네. 떨리겠다, 좋아. 응? 처음 도로 나오면. 그치. 긴장 엄청. 다리 후두두둘 떨리고. 자, 이제 2차선을 한번 가볼게. 자, 좌측 가방 켜고. 좌측 가방 켜. 그렇지, 좌측 가방 켜. 자, 들어갑니다. 살짝만. 그렇지. 들어오면 시선 넓게 봐. 그렇지, 이제. 빨간불이잖아. 서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밟고.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고. 정지 중에는 기아를 중립을 빼준다. 기아 중립 빼. 차가 2대가 온다. 됐다, 간 나갈 준비. 2552. 여기다, 여기다. 2552. 맞나? 신경만 갈 수 있다. 자, 갑니다. 나 앞에 가. 형, 살짝만 얹어 놓고 가. 한 쳐다보지 말고. 어? 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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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하다. 추하다, 추하다, 추하다. 추하다, 추하다. 추하다, 추하다. 추하다, 추하다. 오, 잘 달리네, 얘네. 왜 이렇게 빨리 달려? 잘 달려. 잘 달려. 우린 달 Though. 오, Sh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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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w eastern. 자, 지금 본인 몸이 바닥에 있는 화살표. 자, 어서 와야 돼, 가면 안 돼지. 와, 아이고, 돌아 봤다. 안 나왔어요. 기아 중립. 중립 빼님이. 네? 중립 빼요? 네. 이 도로폭은, 3m 정도 된다고요. 이 전폭은 1.7m밖에 안 돼, 이 차는. 도로는 3m야. 그러면 여유의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도 백미러로 정신 상태에서 봐. 봤어, 방금? 옆에 자세는 얼마나 남았는지 밖으로 내려가. 아니, 우리는 문 열고 보자. 문 열고 이렇게 보고. 아직 놓으면 차폭감이 없는 거야, 아직. 이렇게 살짝 살짝씩 만들어. 편안하게. 처음에는 좀 긴장을 했는데. 내가 이제 막 택시탄 기분이야. 아, 진짜요? 괜찮아, 괜찮아. 거짓말. 서비스인 거 아시죠? 네, 그런 거 같아요. 아, 괜찮은 거 아니야? 자신감이야, 지금은. 길을 왜 올라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컨트롤, 핸들, 핸들링, 코너링. 그것만 해주시면 되죠. 근데 차 운전 처음 아는 사람을 이런 차 막 왔다 갔다, 빠른 차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내놓으니 얼마나 긴장되겠어. 알면서도 안 된다니까. 처음으로 주차해, 주차해. 됐어, 괜찮아. 평면주차 한 번만 하고. 그럼 주차해요? 그리고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아이고, 이거 주차해. 자녀가 안 돼. 여하아, 예. 0, 5, 2, 0. 아유, 성우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don't you guys. 아유, 성우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아유, 성우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선생님 고생이 administer.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after thequéereauys session 모르셨어? 놀랐지? 성공! 일단 성공! 웃음밖에 안 나와 소아씨, 솔직히 본인이 첫 주행이었잖아요 어땠어요? 본인의 느낌은? 잘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저 처음에 복습시켜주실 때는 저 진짜로 못하겠다고 하려고 고민했어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사실 신의식에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 저는 오늘 초아씨의 주행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아씨에 대한 극단의 조치를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연습도 하셨지만 저희가 따로 초아씨를 연습을 시켜드리는 게 차로 운전을 연습을 시켜드려야죠 따로요? 뚜쿤, 뚜쿤 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리기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아니, 가시죠 쉽게, 쉽게 일단 가자 가서 해보면 알아 네, 가죠, 가죠, 가죠 금방 늘어요